스토커즈 안녕하세요 이즈비스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하하하 FW 시즌 시작하니까 이렇게 신났잖아요 예쁜 옷들이 많아서 눈 돌아가는 요즘인데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해주시는 브랜드 위주로 보다가 냉큼 물어온 비기니공이 신상 할인 뚜껑 콘텐츠 기존 25% 할인에 오시오 추가 15% 할인까지 야무지게 뜯어왔죠? 자 그러면 비기니공이 신상들 보러 가실까요? 첫 번째는 원턱 와이드 슬랙 데님 팬츠입니다 요 팬츠 이전 버전도 저희가 진짜 많이 활용했던 팬츠인데요 이번엔 패턴을 조금 더 보완하셔서 출시하셨다고 합니다 코튼 레이온 폴리온 방으로 야들야들 부드러운 원단감에 살짝 도톰해서 탄탄함도 느껴지는 두께감입니다 앞쪽으로 크게 턱 하나 잡혀 적당히 루즈한 실루엣으로 와이드하게 흐르는 듯한 핏감이 깔롱지그든 그리고 요 핸드워싱 과정으로 생긴 히크티크한 워싱이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확실히 포인트가 되어줄 데님입니다 세 가지 컬러웨이로 워싱을 통한 빈티지한 느낌의 색감과 톤 다운된 느낌으로 색감이 진짜 오묘하게 예뻤어요 먼저 가을 남자 하면 딱 떠오르는 셔츠의 데님 룩 요렇게 입어도 워싱과 핏 덕분에 너무 심심하지 않은 느낌 가을이라고 꼭 어두워야 되나요? 밝고 부드러운 느낌의 캐주얼 남친룩도 가는 또 워싱과 여유로운 핏감이 포인트라 캐트릭 코디까지도 히트를 하기 좋은 데님입니다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 깜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두 가지 스타일의 트랙 팬츠가 있어서 둘 다 가져왔는데요 먼저 폰테 믹스트 컬러 트랙 팬츠는 코튼 폴리 스파논방으로 촉촉하고 부드러우면서 푹신한 느낌도 느껴지는 원단감이에요 앞쪽으로 크게 턱이 하나 잡혀있어서 와이드한 실루엣에 총장이 굉장히 길어서 당신분들에게도 루즈하게 입기 좋습니다 근데 밑단에 스트링 스토퍼가 있어서 키장난 분들 그리고 저도 입을 수 있는 거죠 허리가 밴딩이기 때문에 기장감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앞뒤 원단의 컬러가 다른데 바지 옆선을 따라 들어간 이 라인까지 더해져서 확실한 포인트 필살기 바지 그에 반해 핸드 페인팅 트랙 팬츠는 코튼 백으로 부드럽지만 적당히 매트한 터치감으로 워싱감이 예술이에요 마찬가지로 앞쪽에 큰 턱이 하나 잡혀있어 와이드한 실루엣으로 총장도 여유로워 루즈하게 입기 좋습니다 밑단에 스트링 스토퍼 허리 밴딩 체크 옆선에 들어간 페인팅 디테일도 과하지 않은 포인트 같네요 트랙 팬츠는 스포티한 느낌도 내주면서 힙한 맛이 있어서 이런 스타일로 활용하기 좋고 트랙 팬츠를 감성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선호하는 편인데 체크 셔츠랑 매치하니까 색다른이 예쁘잖아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더블 페이스 체크 셔츠입니다 코튼 백 원단에 후가공으로 자연스러운 주름 시원하면서도 야들야들한 이 원단감이 매력적인데 살짝 손수감?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 셔츠를 영상에서 추천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겉과 안이 다른 이중지 체크 원단으로 은은하게 비치면서 소매에 걷어올렸을 때 이 포인트가 되는 이 포인트가 완전 제 스타일 오반 실루엣으로 단품 또는 아우터 혹은 이너 활용하기 좋은데 허리춤에 묶으면 레이어링 로고도 활용하기 좋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톤을 어둡게 해서 빈티지한 감성으로 활용해주셔도 좋고 또 베이지 계열의 팬츠와도 잘 묻는 편이라 포인트용 체크 셔츠로 잘 입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헤이 스트라이프 프로브 니트입니다 폴리 아크릴 나일론 운방으로 포슬포슬 헤어리함이 느껴지고 가을에는 단품, 겨울에는 이너로 활용하기 좋은 두께감이에요 이번 시즌도 트렌드를 이어가는 스트라이프 두꺼운 스트라이프로 볼드하면서 영한 느낌이 났어요 젊어 보이는 거 중요하잖아 디귄 투겨의 오버한 사이즈로 나왔고 칼 기장도 패션오블하게 길게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쌓여서 소매 곱창지는 크게 예쁘더라고요 소매와 밑단입은 적당히 쫀쫀해서 잘 잡아줍니다 스트라이프와 핏 자체가 포인트 되는 제품이라 블랙 컬러에 볼륨감 있는 팬츠와 입으면 컨텐 맛이 나고 꼬짝함 살려서 데님과 매칭하는 것도 너무 귀여운 것 같네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마지막은 아우터들 중에서 제 원픽을 준비했어요 물론 아직 춥지 않지만 이 할인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 저희 팀원들 모두 예쁘다고 한 제품입니다 나이컷 워쉬드 MA1 점퍼는 공일도 코튼 나일론 혼방 원단으로 매트하지만 매끄러운 터치감 가먼트 워싱 작업을 거쳐 빈티지한 질감이 매력적이에요 충전재가 살포시 들어가 있어 보온성이 좋은데 초겨울 아우터 이 정도면 든든하죠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핏감에 적당한 기장감으로 캐주얼하게 입기 좋고 밑단과 소매 입자임도 적당히 쫀쫀합니다 전면에 포인트되는 스트랩 디테일과 팔 쪽에 포켓 디테일도 좋았고 소매 라인에 지퍼 포켓이 있어 힙한 아메카지 느낌도 좀 난다 양쪽으로 사이드 포켓 입고 이너 포켓까지 체크 활용도 좋은 두 가지 컬러웨이로 둘 다 톤 빠지는 수 오묘한 컬러감이 매력적인데 이건 진짜 취향차일 것 같습니다 빈티지한 감성이 있는 자켓이라 요새 많이들 입으시는 빈티지 캐주얼 스타일의 찰떡이고 좀 더 캐주얼하게 카고 팬츠 이런 거랑 매칭해도 너무 예쁠 것 같네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빅인 2022 신상들 할인에 할인을 얻는 똑같은 컨텐츠를 보고 오셨는데요 사실 제 사심 가득한 장바구니를 보여드린 컨텐츠 같기도 했지만 이 기회에 여러분들 현명한 소비하면 얼마나 좋아요 추가 15% 할인 꼭 받으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브랜드 신상 할인 뚜까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텐션 좋죠? 가을 겨울이 좋아야 전 ton NEGㄴ왓 2020 매주 perd용 choreography 5 추석 10